아이고! 오늘 첫 판인데. 바드이... 인데 블리츠. 면은, 바드가 끌리면은 이렇게 딱 알아서 하겠죠 뭐. CB를 바드인데. 웃! 아후... 남아와.... 흐읍... 어허! 죽겼네! 어 아들을 여기다 박았을거에요? 아들을 박았을거야 어쩌자고 저거 아들껄 여기? 어제 카르마 맞아 어 어제 카르마에요 어제 열심히 하던 카르마 어어 야 이 새끼야 이거 내꺼야 나한테 하나 지금 비스킷 하나 놓고갔는데 내꺼지 뭐야 내가 뭘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봐 라인을 푸시하는 생각으로 한다 나쁘지 않아? 마나가 좀 많이 닳을텐데 저러면 어우 야 잘 맞춘다 이 새끼야 뭐 하나 먹어 저게 한방에 안죽어 쌍둥이 희한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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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한하 상대 정글러는 누누 아이씨 꼭 이걸 날려야겠네 나한테 은근히 짜증나 저런게 은근히 많이 날거든요 아이씨 이용당하거나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이씨 아이씨 말썽이네 누누가 누누 뺨싸다고 해 으쌰 이씨 골로 갔네 흐으 흐으으... 흐으 흐으으으... 아 어 소위킬? 허허 에이씨 저거는 어쩔 수 없다 내가 가까이 있었으면 끊어줬 텐데 좀 빨리 볼걸 와드 지우지 말고 하하스가 아예 푸시 메타로 가버리는데 하하스가 아예 푸시 메타로 가버리는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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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씨 누누아 개새끼야 너 때문에 씨 아아 누누 아니면 잡는데 존나 아깝네 이거 와 백업 타이밍 봐라 미쳤네요 앞으로 좀 가면은 위험하거든 이거 카네스 그 아 야 이거 존나 아깝다 야 누누가 아깝다 존나 백업을 잘하 이새끼 이거 대박 이거 무조건 잡는 각인데 하하 와아 극혐이네 이거 하하 그렇지 나이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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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약간 어이없다 아 괜히 CS만 버렸네 솔킬 타이밍이기도 했고 CS만 버렸네 이건 포션 먹었으면 살았을라나? 모르겠다 질거 같은데 이번엔? 아닌가? 나이스 솔킬 몇번이야 도대체 잘하네 이르리야 잘하자 이 쾌는 좀 더 긁어내라 다윗 이 쾌는... 이 쾌는... 이 쾌는... 원래 울라푸드 이렐리하면은 울라푸가 할만한데 충분히 충분히 할만하거든 원래는 와 근데 전멸이 있어 맞춰서 전멸이 있는데? 전멸이 있는데 이거? 아 근데 진짜 그 부의 그 뭐냐 그 부의 이거 있잖아요 이거 연막탄 이것도 진짜 존나 좋은 스킬같아요 진짜 연막탄이 너무 좋아 스킬 자체가 어 진짜로 연막탄이 엄청나요 진짜 엄청납니다 엄청나 진짜로 저거 은근히 연막탄하면은 그 시안 없어져버리는데 어마어마하죠 저게 진짜 잘쓰면은 어마어마해요 야야야 뭐해 어어? 아아 내가 못봤어 이거는 내가 아아 맵을 못봤다 아 이거 카드스 커트 해줄 수 있는데 충분히 맵을 못봤어 나는 이거 들어갈 줄 몰랐어 스읍 맵 자체를 못봤네 내가 연막 아직 안나왔지 아이씨 아이씨 사거리가 안되네 아깝다 아이씨 점화 날리면 안되는데 이렇게 완벽할때 점화 써야되거든요 완벽할때 약간 아쉽네 이건 완벽할때 쓰는게 좋은데 아이씨 카르스도 점화 지금 전멸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피가 많이 빠져서 집에 갔다 올 수도 있어 아마 피가 반피 이상 까였거든 와.. 야 바드 잘하는데? 뭐야 아우 다행이다 야 씨발 이거 못죽였으면 안됐지 이거 안됐죠 아 이건 땡겨지는 라인이니까 안밀고 나이스 샷 리드 빨리 발기할게요 아 나인님 한개 감사합니다 초콜릿 감사해요 야 이류리아 잘하네 잘하네요 울라프 상대로 이류리아가 저런식으로 일방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데 왜냐면 울라프가 그 라그나로코가 있어서 일방적으로 저렇게 이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류리아 아 근데 그냥 털어버리네 아 모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아 아씨 블리트 때문에 아 바드 바드 잘하네 바드 잘하는데? 바드 잘하는데? 바드 잘하는데? 곧 잘하는데? 바드? 아씨 뭐야 가면 안되겠다 가면 안되겠다 나인님이랑 혜애님이랑 나 어디 뭐 클린인줄 알았어 딱 보고서 어? 저 두분 어디 아는사인가? 그랬어요 아 블리츠가 왔다리갔다리 해네 이 새끼 자꾸 가지고 포기해 포기해 어 이긴 것 같은데? 수고한 안되? 한명 죽고 따였으면 뭐.. 괜찮지 뭐 저는 좀 모았다가 그거 갈게요 루덴 갈게요 루덴 카드스 상대로는 이동속도 빨라지면은 다 없거든요 카드스가? 그래서 루덴 가겠습니다 아니다 루덴말고 그냥 그거 갈게요 조냐 갈게요 조냐 조냐 가는게 낫겠다 조냐를 가는게 낫겠네요 애들 다 잘하네? 우리 팀도 우리 팀 애들 보면은 다 잘하네요 어 나이스 좋구요 시야장악을 오줄라게 신경쓰네 블리츠가 미드쪽 시야장악을 아주 그냥 난리났다 야 집에 가면 어떻게 해? 못나오는데 울라프가 텔포가 있겠지? 스턴 걸면되네 스턴 아$%&%Q 와아! 그브! 안죽나? 와아! 저거 엄청 개피로 살았을거야 아마 개아깝네 그브 여기여기여기 카직스 이거이거부터 죽여 이거이거 카직스야 용가리용가리 아 그브좀 아깝네 저걸 피 엄청 안나봤을건데 다음템은 조냐갈게요 카직스 상대로는 조냐를 가면은 괜찮아요 카직스 상대로는 조냐가는게 좋습니다 아예 그 뭐냐 그 진흥국 처치를 없는 스킬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울라프라던지 그레이브즈 딜도 어느정도 상쇄시킬수있고 잘하네 이벨리야 잘하네 균형일기여 완벽하다 균형일기여 완벽했어 잘하네 이 색이 잘하네요 잘하네 울라프 이긴값을 하네 울라프 이긴값을 한다 울라프 이긴값을 한다 나이스 굿굿 좋구요 어 아 미드 시야장학을 오질라게 이새끼들 이거 어어? 야야야야 아 진짜 아니 와드 못지웠어 이거 나 한번 더 끌리면 죽을거 같은데 이거 미드에 양력배 시야장학을 미쳤어 얘네 지금 와 바드보소 바드보소 죽을거 같은데 저건 빼라고 말할라고 했는데 저런건 안죽어도 되는건데 솔직히 오 죽는거는 카사스 누누 누누 바텀 이거 미드에 올사람은 카사스 밖에 없지 삼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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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있나 저거? 삼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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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최후야 이 새끼야 나를 괴롭힌 최후 나의 괴롭힌 최후 집에 보냈어야돼 나를 집으로 보냈어야돼 나를 집으로 보냈어야돼 나이스! 굿잡 조겨! 오케 굿 니 엄마다! 서렌! 좋구여! 깔끔하고! 구가있습니다 깔쌈하고! 깔쌈하고! 좋구여! 뭐야 이거? 뭐지? 뭐야 이거? 딜량은 뭐 이정도?